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세계의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레알뉴스. 이번 시간에도 이태원 참사 특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 언론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게 시작했다는 소식을 정리할 건데요.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 쪽 보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면서 일제히 한국 정부의 대책 부실을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해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은 이번 참사가 예방 대책이 미비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아니라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경찰 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5년 동안 케밥집을 운영한 한 외국인 업체의 증언을 보도했는데 그는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후 첫 헬로윈 축제여서 사람이 많을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다. 그런데 경찰이 최소로 배치돼서 놀랐다면서 경찰이 어떻게 이 인파를 예상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결국 사고 발생 원인이 당국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 거주하며 현장에 있었던 인도 출신 IT 업계 종사자의 말도 보도했는데 그는 참사 현장에서 군중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 규제 중이었던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인파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경찰이 골목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다며 그 경찰들이 올해에도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역시 당국의 군중 통제 실패가 이번 비극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윗저널은 군중 안전 전문가 폴 워트하이머의 말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규제 해제로 억눌린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국은 이태원에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했었어야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의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존 제이 범죄 컬리지의 브라이언 히긴스 교수는 경찰이 군중에 대한 대응에 준비가 안된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며 충분한 현장 인력과 계획이 없었던 것은 꽤나 분명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히긴스 교수는 이어서 수용 가능한 규모보다 더 많은 인파가 그 공간에 몰린 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이태원의 참사는 당국의 책임이다라고 강하게 못박으면서 국민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언론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기술과 대중문화 강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BTS로 올려놓은 문화 강국 이미지를 한순간에 말아먹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언제 나오나 두려웠는데 결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온 미국 언론의 여러 보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이 제일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러 인포스먼트 즉 경찰이나 관계당국이 마치 클럽 경비원처럼 그 골목길에 대한 접근을 관리했었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에서는 클럽 경비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미국의 클럽 앞에는 일반인의 거의 두 배쯤이나 되는 거구의 흑인 경비원분들이 딱 버티고 서서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바로 번쩍 들어다가 심하게 표현하면 밖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그런 클럽 경비원들이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듯 이번 사고 현장에도 제대로 투입된 공권력에 의해서 전체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강력한 통제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고 당일 이태원 현장은 미국의 나이트클럽만큼도 안 되는 통제 없는 지옥이었다라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정말 납득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